이긴 팀 2팀 맞아 이쪽부터 갈게 안 내리진 거 가위 가위 보 이긴 팀 진 팀 가위 가위 보 이긴 팀 이긴 팀 졌다 졌다 우리 진짜 어떡하냐 졌다 졌다 이긴 팀 가위 가위 보 불렀다 불렀다 죄송해요 한 번만 나 진짜 이거 아니야 진짜 이거 아니야 간식이나 커피를 쏘는 게 정해졌어요 이미 아 간간 그냥 간간 너 아니면 그렇게 할래? 센서를 두 명 가위바위보 해서 뽑는 거야 아니 아니 끝났어 끝났잖아요 밸런스가 밸런스가 정말 아 밸런스 거기 끝났죠 이긴 팀이 끝났어요 진짜 야 우리 정말 못할 거 같아? 어 너무 못할 거 같아 진짜 이거 솔직히 나 그렇게 생각해 여기서 아니 들어봐 여기서 가장 주도하는 사람이 난데 남은 내가 하기 싫은 사람이랑 짝을 짚고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팀 가위바위보 나이스 배신하지 않는 조건에서 S쿱스 배신하지 마 우리끼리 배신하면 안 돼 나도 우리끼리 배신 안 해 너 배신하잖아 너 나 배신하잖아 너 나 배신하잖아 나 배신하잖아 나 배신하잖아 야 이렇게 되면 약간 아까나 별난다 불량으로 브이로그 찍고 있을게요 근데 진짜 호시 어딨어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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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네 이거 한 명 건진 거 다행이야 호시야 나이스 우리 작전 성공해 역시 숨발국질 에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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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숨 엉 엉 엉 엉 엉 오케이 오케이 속옥x3 속옥x3 속옥 발견 속옥 발견 이거는 100%다 속옥 위에서라 너 상부 뿜렅 port 노웰 노웰 노회 eux 너희 누군데 왜 나한테 노 lect어 아니 잠깐만 작dade 모르겠어요 Ish 잠깐만 너 가만히 찍고 말지 마 지금 오더룬한테 지금 일하고 있는데 지금 난 이거 안 해 아버지 저 다큐 찍고 있어요 난 오늘날에 기분이 좋아 됐어 우리 형 괴롭히지 마라 갓 해 우리 형 괴롭히지 마라 저 안 돼요 내는 돼 갓 해 내가 찍어줄게 어 너 지금 분량이 너무 없대 쑥 쑥쑥 정신을 딱 차려 야 헹굴 물이 없잖아요 여기 낙이 여기 낙이 낙이 뭐야 나도 괜찮아 나 귀 나 귀 굿 도생 도생 어? 도생? 도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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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가지 없는데 호우 호우 포르투 가수가 나와가지고 뇨러를 하면 쓰나 그거 호시 씨가 데뷔를 못 하셔가지고 아 데뷔를 못 했어 조울호입니다 조울호 조울호 잠깐만 가수가 이름을 제대로 몰라 매니저입니다 매니저입니다 매니저야? 제가 가수게요 아이 근데 어떻게 매니저가 더 연예인 같아? 이름이 연예인입니다 또 전국을 찔러 찔러 아니 그냥 그냥 장난 농담여시다 농담여요 농담 싸인 한 장 해드리겠습니다 어 싸인 아니 우리 필요 없어 싸인 뭐 아이구 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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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우시죠? 목은 괜찮으세요? 목 마르지 않으세요? 아 예인 씨 예 나 늘 마시던 것 좀 줘 봐봐 긴장 많이 할 때 드시는 걸로 응 그걸로 줘 봐봐 차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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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비 비 무조건 무조건이야 아구 뭐야 귀찮아 귀찮아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무 썬모 썬 썬 썬 너도 마찬가지 이거만 충분이여 쪼끄 쫓는 되는 논리 나신 나랑 같이 봐 참을 수 없네 It's going to him 묘한 거 하나 다 같이 우apt해 달겠지 소 whispering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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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옼 눈동자 아래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subconscious spray 감출어 complementary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예 It's so bad It's good 난 그 맘을 좀 봐야 할까요 나는 시스킹 마카라엘로 빛 서로를 빛춤 우리 가만 높이 더 빠져 깊이 너는 내게로 너는 내게로 숙제한 꼴로 딱 단자 형님이 이 돌을 들고 있으면 아무리 나한테 공격을 해도 내가 맞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치 한번 느껴보겠어 제가 들면 예예 알겠습니다 형님 뭔가 느낌이 왔어? 오 뭔가 기가 막 안 느껴지긴 한데 한번 해봐 여기 서서 와봐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내가 또 너를 때리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거를 있으면 애가 너무 못 때린다 아니 일부러 안 때리는 거 아니야? 아니 여기 귀가 있어 야 원우야 119에 전화 좀 해라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반대로 해보자 반대로 해볼까? 내가 못 때리는 거 맞지? 당연하지 장난치지 마라 나는 정말 진심이야 이런 거 받아주다가 오는 거야 이상한 게 아니 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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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를 때릴 거야? 아니 그거야 뭐 알아서 피해가 때릴 때 맞아요 절대 마... 어디를 때릴 거야? 아니 그거야 뭐 알아서 피해가는데 뭐가 궁금하십니까 그거까지 저희가 말해드릴 수 없죠 아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 합니다 또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? 쟤 여기 귀요미가 있어 귀요미가 있다? 장난치지 마세요 형님 아 이거 뭐 담았잖아요 여기 담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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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돌 돌팔이야 네 그거 몇 한 없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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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놀림을 받았지요 헤이마마 봤다고 예사비요 아까는 노래를 보는데 지금은 춤도 보네 실력자네 이게 또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유행하는 거야? 완전 이게 완전 핫한 춤이에요 요즘 세븐틴 핫 세븐틴 핫 세븐틴 핫 뭐 가수가 뭐 세븐틴? 가수가 핫 가수가 핫 노래 제목이 세븐틴 아 가수가 핫이구만 아 핫 좋아합니다 되게 잘하는 그 친구들 잘하는 거 같아요 세븐틴 정노래 자랑 할 수 있어? 꼭 나오고 싶습니다 어?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? 뭐 하는 거야 이거? 정노래 자랑 꼭 나오고 싶습니다 이 또라이 아니야 이거 아 제가 악수를 좀 겨루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겨루한다고? 아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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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이 나쁘지는 않아 나쁘지 않아? 이 마을 이상해 공공노래 자랑 히시하면 내가 또 그런 거 못 잡아 이 손이 지켜줘 이쯤 되면 좀 무섭다 자 한 번 다 같이 다시 한 번 하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사랑의 눈빛 사랑의 눈빛 아우 좋아 에이 사랑의 눈빛